10년만 기다려 베이베이 10년만 기다려 베이베이 10년만 기다려 베이베이 자 06 쿨하우치입니다 여러분들 자 리버풀 아니 이건 뭔 팀이야 또 아 씨 강아비형 이기심어 잠깐만요 아 SS박스 SS박스 이거 한 번만 돌리겠습니다 자 이거 자 이거 세 번만 하겠습니다 세 번만 30개만 쓰겠습니다 아 그렇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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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음 아 이거 되면 레전드 방송일텐데 아 이거 되면 레전드 방송일텐데 아 이거 되면 레전드 방송일텐데 안그러네 여러분들 추천밀시면 어떡하긴다 아 야 야 오히려 좋아 6 6 터치니까 오히려 좋아 오늘 백헨 개학해서 기분 좋은데 축하드립니다 예 백헨 전화 하나도 안 떴는데 축하드리고요 감생 강화하실 때 디지몬 방송 속 목소리까지 있는 거 쓰시면 재밌을 것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것 좀 많이 얘기 좀 해주세요 조각 3대장 다 개학하면 그거는 이제 진짜 행운의 선화이지 아 아니 여기서 또 얘 6 화복구 되지 아 아 아 한번 붙이잖아 아니면 하나 붙이잖아 그러면 하나만 붙이잖아 자 아니 여기서 또 왜 얘가 6화 복구되지 아 이거 뭐라하지? 오, 레전드다. 가자! 제발 진짜 한번만, 나 진짜 한번만! 형님 한번만요! 오! 나이스! 와! 나이스! 공룡 쿵카문 짰다, 시발! 나이스! 공룡 쿵카문 짰다! 공룡 쿵카문 짰다! 짰스! 공룡 철저쿵카! 내가 깼다!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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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